서인정 누나 서인정 누나 박수로 모십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누나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랬는데 근데 얼굴에 뭐 넣고 왔어요? 야식을 좀 넣고 왔어요 많이 먹었네 배고파 죽겠어요 저는 디제잉 시작했잖아요 이 연습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못하는데 아니 서인정 씨도 이 디제이의 닉네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글쎄요 뭐 정하고 있는데 그냥 전 서인자 아 지금 올라오는데 누나? 어 좋아 좋아 지어줘요 지어줘요 디제이 신상 신상 추냥은 뭐야 추냥? 누나 디제이 추냥? 누나 크라운 디제이 어떤 면에도 맞아 누나가 영왕이니까 지금 뒤에 좀 쳐져 계신데 카메라만 비춰주세요 저분들인데 우선 비주얼만 공개할게요 아 지금 원래 되게 괜찮은 분들이에요 되게 잘생기고 강남에서도 되게 잘나가는 디제이 아니에요? 이런 말씀드리면 좀 좋은데 이제 노숙자분들 같다고 아이컨 테크 요즘은 또 데이 세컨 테크 가까이 좀 와 주세요 이렇게 1대1이에요 아 그럼 시청자 너무 올라가지 우리 여기서 인사이드 코어로 한번 대한민국 강남 클럽의 중심 인사이드 코어 분들 모실게요 예엄 메쉬업을 이끌고 있고 멘토죠 인사하세요 저희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하자 아 이제 정말 인사만 해 주신데 내가 말했잖아 이분들은 방송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서인영씨의 실력 냉정하게 한 기간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어요 악바리처럼 열심히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악바리처럼 열심히 해서 많이 하고 있다 아 좀 제가 많이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분 만에 한번 서인영씨의 DJ 실력 살짝 한번 생방으로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거 때문에 하기 싫었어 오늘 예 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이거 설명까지는 진짜 못해요 저는 음악을 틀고 예? 요걸로 요거까지 해요 예? 또 너무 많이 만져도 아직은 또 꼴값이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이 지금 불안하다고 우리가 벌써 불안해요 자 여러분들 마음 내려놓고 보세요 맞아요 오케이 지금부터 지구상 최악의 DJ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예 예 온데 예 예 예! 와 잘한다 오 깔끔하다 유튜브에서 인사이드4 형님들 신명감은 작성할 수 있을까요? 인사이드4 메인샵의 선경씨의 멘토 인사이드4 형님들 지금도 시작할게요 우선 동작 아 웃기네 깔끔하다 와 자 자리로 모실게요 서인형씨랑 처음 작업한다고 했을 때 좀 이성적으로 설레이거나 서인형이 작업을 하면 몇 시간 동안 있을 텐데 있으세요? 전화 없죠 그래요 뭐라고? 아 전화 같은 이것들이 진짜 알죠 서인형씨 마지막 인사 듣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김장 타고 계세요 언제 또 집에서 선물 받고 날라온다 기다려요 또 만나뵙게 돼서 한번 더 만나뵙게 돼?